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서 8살 때부터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지만 마침내 절망을 극복하고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닉부이치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진 상태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살다 보면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백번이고 넘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했고 일어났습니다 만약 백번 모두 실패하고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면 저는 아마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했고 결국 또 시도하는 마음이 있는 한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살면서 끝이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확신하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끝이라고 믿지 않고 그 생각들이 들 때에도 그걸 거부하고 마지막까지 시도하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닉보이치 씨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날 용기가 있다면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닉보이치 씨를 일으켰고 그러하여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지막 이젠 다 끝났다고 여기지는 그때에도 다시 아니라고 또 한 번 시도하게 하는 힘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난 것 같은 그때도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 넣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불행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 성수에 모신 후 제사양의 우두머리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할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지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고 기필코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삶의 새로움의 출발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고 여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그저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위한 만은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며 산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찾아오지요 그때 감사의 삶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약한 존재예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나약해져요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로 훈련되어 있다면 내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죠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구할 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몸에 베이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출구가 없는 막힌 담벼락 끝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기도하며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넝이 도우실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두려움과 근심이 내 마음에 차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감사의 열매요 변화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이 시작되고 변화의 삶이 경험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나를 향하여 감사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눈ithe diez 그날 예 Goku 나는 아멘 내일